안녕하세요 정사량TV 정일두입니다 오늘은 돈만 가지고 외식업 창업하지 말아란 주제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이 문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상태입니다 내가 창업비용으로 총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일하고 직원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말이죠 정말 자신의 현재 상태부터 점검을 해보고 창업을 해야지 본사만 믿거나 지인을 믿거나 인테리어 업자를 믿거나 외식업 컨설턴트를 믿고 하는 실수는 절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 저희 이자카야 브랜드 감행을 문의하러 온 부부 고객님과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퇴직금과 적금을 깨고 이제 막 사업을 준비하던 30대 중반의 부부였습니다 약 1억 5천이 있어서 장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창업 컨설터들에게 내가 돈을 얼마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먼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들은 그 비용을 전부 소진시켜서 오픈을 시키려고 할 겁니다 1억 5천이다 말하면 어떻게든 돈이 더 들어가면 들어갔지 1억 5천 이하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매장이 성공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할 비용에 맞춰서 권리금이 높아지고 보증금이 높아지고 또 인테리어가 더 들어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추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돈 밖에 준비가 안 되었고 외식업의 경험이 전무하신 분들이라 저는 진짜 말렸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다른 데 창업할 것은 무지하게 걱정이 됩니다 제발 이자카이를 창업하신다고 해도 주방 한번 들어가서 일해본 적 없고 알바로 설거지 한 적도 없고 회사에서 문서 만지고나 현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컨설턴트를 믿고 창업하지 마십시오 물론 저 같은 경우 주방을 안 보고 매장을 3개 운영하고 있지만 2개의 매장은 전문 경영이 따로 있고 1개의 매장은 와이프가 사장으로 있으면서 매장을 경영하는 전문 셰프를 두고 있습니다 저야 연매출 수십억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회사일 외에 하는 일도 또 여러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초보분들은 돈만 가지고 오토 매장을 꿈꾸시는데 1억 2억 정도로 초보가 오픈한 매장에서 오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 단언합니다 오토 매장은 운영에 시스톤적인 이해가 아주 확실해져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직장 다녀서 모은 돈 1억은 자신에게는 매우 큰 돈이겠죠 그렇지만 창업하시려고 준비한 거라면 요즘 주류 대출도 없어진 상황이며 소상공인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있기에 겨우겨우 창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정말 창업의 문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시작하시는 외식업 초보분들에게 이야기 드리자면 바로 나와서 사장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알바든 직원이든 어디서든 일해보고 서비스 교육과 최소 야채 정도는 썰고 외식업 시작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분들께 매장 오픈을 취소시킨 후 그 후 뵙지는 못했습니다 1억 5천 준비한 그분들과 가맹적 계약에는 실패했지만 저는 왠지 잘 말렸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브랜드에서는 맞지 않던 분들이었지만 앞으로 좋은 브랜드를 찾아서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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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